진검다리 바꿔줄게 왜 나 눈물 나? 옆에서 울고 있어 주연언니 못 봤어요 주연언니는 킹캐롤 다 살리네 출연도 안 하고 되게 이 시간을 살리네요 요리씨가 주연언니 울고 있어요 옆에서 주연언니가? 어 그러니까 언니가 중간에서 진검다리 하기 너무 힘들었나 봐 나 힘들어 정말 짜증나 잘 우는 거야 대체 그니까 지연언니 바꿔봐 응 왜 왜 왜 우는데? 아니 그냥 어 왜? 아니 그냥 눈물이 나서 뭔가 당장 못 오니까 에이그 생방송 SBS 인기가요 영애의 예비곡은 핑크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못 오니까 당장 못 오니까 아 아 어? 우는 거 같아 난? 난 때문에 서원에서 그런 거지? 어 맞아 내가 리더러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응 응 응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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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 방에서 왜 이렇게 시켜봐 왜 이렇게 이력도 분류된 거야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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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죠? 불안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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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지금 안 오는데 아까 유리라 전화 끊고서 나도 마음이 엄격하더라고. 아, 그래? 근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신년회거든. 그리고 여기 준상희 형도 있고 김인권 씨도 있고 이승엽 선수도 왔어. 이승엽 씨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다 망쳤어.